로블록스 신제품 너프건 출시 기념 이벤트 코브라 너프건, 스콜피어 너프건에 대한 기대편과 어떤 제품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제품별 5개씩 총 10분께 너프 신제품 증정을 해드립니다 리아야 오늘 로블록스 할 거야 오늘은 뭐 할 건데요? 하... 이 녀석 그거 몰라? 이번에 신상 너프건 나왔잖아 허... 신상 너프건 닌자의 스피드를 그대로 담은 로블록스 닌자 레전드 스콜피온 신상 너프건 너프건 위에 달린 표창으로 닌자가 된 기분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좀비어택 최강무기 로블록스 코브라 신상 너프건 무시무시한 코브라에 저 매서운 눈을 보십시오 후덜덜하네요 너프건에 달린 저격 스코프를 통해서 매섭게 척들을 백발벽중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멋있는 너프건들을 로블록스 게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대 허... 정말요? 넌 어떤 너프건 쓸래? 저는 닌자 레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콜피온 너프건을 사용해보도록 하쥬 그러면 나는 좀비어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브라 너프건을 사용해볼까? 자 그러면 게임 속에서 순부다? 오... 러블록스 게임에서 쿠폰번호를 사용하니깐 내 등에 듬직한 코브라 너프건이 생겼구만 오... 정말 멋있네요 좀비어택 게임은 총으로 좀비를 막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베넘이라는 총에 영감을 받아 만든 그런 너프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듬직한 코브라 너프건을 좀비어택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성능을 확인해볼까? 자 한번 이제 좀비들이 몰려올텐데 여기서 내 코브라 너프건을 써보는 거야 이야 한번 써볼까? 이야! 우와! 우와! 한방에 죽는데? 이야 이거 멋진 뱀으로 디자인한 저격 너프건인 것 같은데? 멀리 있는 것도 한번 쏴볼까? 우와! 오! 데미지가 엄청나요! 이야! 야! 한방! 오! 한방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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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혼자서 다 막을 수도 있겠는데? 하하하하하 맞지! 뱀 머리에서 죽침이라도 나가는 것 같아! 울부짖어라! 코브라 너프건! 하하하하하 자 한번! 많은 좀비들을 잡아보고 싶은데 좀비들 어딨지? 여기서 한번 막아볼까? 왔다! 촤악! 오! 거의 뭐 한방에 죽어가는 것 같아! 이 녀석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코브라 너프건을 가지고 있었구메! 하하하하 야! 멀리서 쏴도 다 맞아! 어? 뭐야? 촤악! 좀비 머리 맞출때마다 이 톡톡 터지는게 이거 손맛이 예술인데 이거? 내 손안에 스파클링까지! 하하하하하 어? 메가 탱크라는 보스가 나왔어! 야! 이거 보스도 있어! 이거 보스도 내가 이걸 연사속도가 굉장히 안 와! 쟤력 다는 것 봐! 이야! 이야! 머리를 맞추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 우와! 이거 비교가 안되는데 다른 총들하고? 그니까 그치! 이거... 데미지가 말이 안돼! 코브라 너프건만 있으면 보스도 순삭이라고! 울붙이져라! 코브라 너프건! 내 손안에...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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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별거 없구만! 코브라 너프건은 굉장하구만! 어때 리아야? 이 코브라 너프건 부럽지? 멋진 너프건이긴 하지만 저의 스콜피온 너프건만큼 멋진 너프건은 아니네요! 뭐라고? 스콜피온 너프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? 오오! 대단하고 말고요! 제가 보여드릴게요! 따라오세요! 아휴 진짜... 알았어! 아휴 니 너프건너 보자! 리아야 지금 뭐하는 거야! 하아 최강의 닌자가 되기 위해 수행 중이라고요! 최 최 최 최 최! 오오? 뭐오? 이 닌자 레전드라는 게임은 RPG처럼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세질 수 있는 게임이에요! 하지만 이 닌자 레전드에서 스콜피온 너프건을 사용하면 세계의 표창이 나가서 다른 총 닌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! 우와! 진짜 나가네? 그리고 이게 그 제안이라고요! 닌자 레전드에서 이 너프건만 가지고 있어도 닌자증, 코인, 카이 이 수집에 대한 경험치 10%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!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최강의 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! 이야! 엄청나! 그 너프건 엄청 멋있으면서 보너스까지 준다고? 간다! 너프건 울부지잖아 스콜피온 이야! 멋있다! 리아야 너 진짜! 초! 야 그러면은 이거 다른 닌자랑도 막 이렇게 배틀할 수 있는 거야? 당연하죠!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! 제가 모두를 이기는 모습을 위해! 리아야! 간다! 볼두가 시작된 것 같아! 제가 보여드릴게요! 자, 리아는 과연 활약할 수 있을까? 출발이네! 리아 이 녀석 앞에 보이는 녀석 너프건 울부지잖아! 스콜피온! 미운! 오, 리아가 한 명을 뚫어뜯을 거 같아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번 호내주도록 하지 이 녀석 이것 좀 마가 봐라 그리구 나서 왜 바로 쓱 쏴아아악 fucked up gegen 이 녀석 꽤 잘 피해? 뭐야..? 이 녀석 이 녀석 봐라 오오오오오오 오, guns 별거롭군 말 흫 대단한데? 니아 이 녀석? 하 이 정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최강의 닌자가 빨리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이번엔 1등 할 수 있겠지? 아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젠 진잡니다 진지 모드 온 오 이번엔 기대해보겠어? 스콜피온 너프건으로? 갑니다 다른 닌자들은 혼내껴주기 바래 시작이다 리아야 화이팅 전박에 한명장 확인 어? 저 녀석도 엄청난 걸 수도 있군 이 녀석 별거 없구만 엄청 강해보이는 닌자들이 많은데? 이 녀석 좀 센거가 못하지만 스콜피온을 든 나라미 이 정도 격차쯤은 이길 수 있을 거야 리아 과연 이번에는 1등 할 수 있을까? 리아 과연 이번에는 1등 할 수 있을까? 뭔지 없다고요 투명 지금 잘하는구만 리아는 그렇게 스콜피온 너프건만 남긴 채 결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아이 뭐야 스콜피온 너프건 굉장히 멋지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 코브라 너프건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 아이 이거 죄송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알걸요? 제 스콜피온 너프건이 더 멋있다는 사실을요 넌 안되겠다 현실에서 너프건 배틀이다 혼내켜줘야겠네 헉! 결투다! 결투다! 아니? 스콜피온 너프건을 쥐었더니 내가 닌자가 되었잖아 김 리아 이 녀석 호불안 너프건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이념인 이 녀석 스콜피온 너프건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어 김 리아 이 녀석 호불안 너프건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칭찬수 하하 장어 리액션 리아야! 이제 끝이로!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로블록스의 너프 놀이터 너프 오브가 9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너프 오브에서는 너프 관련 로블록스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고 너프와 관련된 게임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꼭이용 오늘 봤던 코브라와 스콜피온 너프건을 구매시 쿠폰을 통해 게임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너프건들이니 한번 게임에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너프건이에요 손에 체크하고 감기는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